추미애 장관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 휴가로 졸집니다 그렇죠? 조국 장관님은 뭘로 조졌죠? 처음에 사모펀드로 조져요 게다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입시 비리로 전환했죠 똑같은 겁니다 패턴이 처음에 휴가 문제로 조져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요즘 뭘로 프레임이 바뀌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부대 배치 청탁으로 바뀝니다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하면서 청탁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휴가 문제로 하면 추미애 장관이 걸릴 게 없어요 추미애 장관을 걸어봐야 전화해서 보좌관이 물어봐서 휴가 문의했다? 직권남용이다 추미애가 국방부에 미칠 수 있는 직권은 없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추미애에게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상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조국 장관에게 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사모펀드 문제를 했다가 조국이 연결 조국을 사모펀드에 어떻게든지 엮어서 직권남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국이 연결됐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바로 입시 비리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휴가 문제로 갔다가 지금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하면서 청탁이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공본을 불러일으키게끔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로 돈 벌은 비리하고 똑같다 저들도 부패하다라는 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남자들치고 군대 휴가 이런 얘기 나올 때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일반 휴가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거기다 붙였다 하다 지금은 슬그머니 옮겨가서 얘기 나왔던 게 청탁, 압력 이렇게 놓으면 추미애 자신이 제대로 걸려드니까 그쪽으로 끌고 가는 중이죠 이렇게 끌려갔던 걸 작년 이맘때 무슨 데자비도 아니고 남자, 여자만 바뀌었어요 장관에 이어서 아들과 딸이 서로 성만 바뀐 걸로 집어넣고 어떻게든 걸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걸 또 걸겠다고 나섰던 국심당도 문제고 정말 이걸 받아보야 되는 국민들 마음도 답답한데 일부는 아주 기다렸다는데 신이 났어요 또 이걸로 기세를 꺾겠다 이런 거죠 요즘 여러분들 제가 취재를 했어요 뒤에 보이시는 요즘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저격수로 제2의 곽상도 제2의 곽상도라고 불릴 수 있는 신원시기가 갑자기 나오죠 신원시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계속 맨날 오늘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뭐냐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 예비역과의 통화목록 그래서 신원시기가 군대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한국군 여러분들 알다시피 카츠사라는 것은 주한미군 지원단이에요 주한미군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한국군들입니다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 이었던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전 그렇죠 이미 예비역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름이 이철원이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철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원시기의 빨대가 누군가 찾았어요 신원시기가 언론에서 얘기했던 지원단장 A가 누구냐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원시기 플러스 이철원 그래서 어떻게 신원시기는 계속 자기가 얻다가 전해갖고 이런 정보를 얻나 한국군 지원단장이라는 것은 카츠사의 대빵인 거예요 카츠사의 대빵이 대령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철원이를 봤더니 이 신원시기가 합참 차장까지 했었어요 중장일 때 부하였어요 같이 근무했던 부하입니다 한마디로 어 나야 어 뭐 이대령 그거 있지 어 그거 녹초 하나 해줄 수 있나? 이건 어디까지 가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철원 진짜예요 이 한국군 합참의 차장 중장이죠 합참 차장이었던 신원시기의 부하가 A대령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2,000원입니다 첫 번째 신의원이 발표했을 때 40년 군생활 했지만 이렇게 긴 휴가 이런 식으로 받은 걸 본 적이 없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평균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걸로 작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병사들이 근무했던 휴가 나갔던 일수하고 하루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데리고 있었던 부하한테 전화 걸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이 오버해 가면서 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녹음해서 낸 건데 사실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일인데 추미애 아들의 변호인단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적당할 땐 한국군과 규정을 갖다 끼기도 하고 조금 지났을 때는 카투사 걸 갖다 끼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부당하고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왜 미통당이 저렇게 계속 물건으로 지냐면요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해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카투사라는 부대는요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는 일반 육군 보병 부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카투사는 굉장히 선발된 사람들 어떤 특혜를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와서 카투사 편했겠네 그렇죠 카투사는 이 꼴 편했겠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젊은이들이나 일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느낌은 카투사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군 생활을 편하게 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투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 상상을 못해요 저는 이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많은 카투사 복무병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요 나 때도 그랬는데 대부분 그럽니다 한마디로 장교와 사병의 구분이 룰은 미국 룰을 따르고 관리는 우리나라가 하는 어떤 휴가나 그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주고 어떤 미군과의 어떤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군의 휴가 절차나 어떤 병영 생활에 지침을 따르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투사 자체가 저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다른 건 아니고 언론이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몇 개 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늘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없어졌다 우리 왜 조국 장관 대학원 압수수색할 때도 연세대학교 문제 나왔을 때 그런 게 아니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게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는 언론이 있지만 카투사는 주한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육군 규정은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간이면 서류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잘못됐네 육군 규정이 아니라 1년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안 보고 있는 거고 1차 2차 병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양심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일반 휴가를 썼기 때문에 날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걸 갖고 늘어지면서 휴가 문제는 사실상 지금 뒤로 슬쩍 물리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언론이 만약에 마치 청탁을 해서 의정부에 있는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을 용산으로 뺐다 그래서 청탁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츠사의 자대 배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츠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5주 훈련을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 3주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논산에서 5주 후반기에는 의정부에서 3주 총 8주의 훈련을 받습니다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 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방식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논산훈련소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번째 서모 씨의 카츠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의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3명의 삼촌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 배치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위와 같이 난수 추첨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소식에 왔던 많은 가족들 앞에서 자대 배치를 한 번 난수 추첨 뺑뺑이 돌려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100여 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해였습니다 추메 장관지 가지도 않았어요 무심한 어머니죠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영사상 법적 대응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추미애 측 변호사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개입해서 조작할 만한 그런 팀이 있어 보인다 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뺏었겠지 어디로 뺏겠지 카더라 얘기가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나왔던 게 육군 규정에 따라서 1차 병과가 끝나면 무조건 부대에 복귀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저 신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육군 규정에 그런 게 없어요 상태가 안 좋은데 부대 와서 더 휴가 연장할게요 이거 병과 연장하는 거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똥별들이 그야말로 군기 잡는다고 야 휴가 연장으로 무조건 들어왔다가 하는 식의 설레발을 풀어놓은 건데 규정에도 없는 걸 가지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도 카투사가 이게 한두에 한 게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이 있고 지원해왔던 병력들은 노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쪽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군무원 출신의 자재도 있을 거고 여기저기 좋은데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빼려고 난수 추첨 가고 있는 건데 이걸 집어넣어서 청탁했다고 만들어내는 언론 자체가 사실보다 거리가 먼 추측의 루머의 소설이죠 그러니까 소설 쓰시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카투사 출신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요 민주당에 조만간 제가 참전을 쓰리스타 나부랭이가 지원장교와 지금 지 부하랑 지금 예편하면서 올려다는 거예요 지 부하랑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제가 신원식 국당 의원이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별 출신이에요 그렇죠 군의 별 출신은요 무슨 지가 흥신이 있어도 아니고 일개 사병의 휴가를 가지고 이런 걸 갖고 별이 참 이런 걸 갖고 정략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게 진짜 한심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됐어도 나라의 국방을 맡았던 중장급이에요 중장급이면 군대로 치면 군단장급이에요 군단장급 그런 군단장급들이 이제는 재됐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사병의 휴가를 따지고 흥신소를 전락해버렸죠 집단장급은 정렬하고 있습니다 여eda אני Brief단장급 너무 치울드 이런 거 같은데